하트 여러분 어때 방송 재미없으신가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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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기 맞추기 네 UMB 연습갑니다 태환아 테이크 영어는 역시 안된다 쟤 왜 저래 너 나가 그냥 현수야 나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점점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말 1분 뒤에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이 기능 이 기능 좀 해야 겠다 아 아 너무 들어갔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떠다니고 있어요 와우 오 갑자기 이렇게 600명이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? 제가 메인에 떴나요?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거 갑시다 이거 이거 뭐야 재밌게 어떻게 합니까 아 아 아 놀래라 여러분 저 충격먹어서 안되겠어요 오 651명 근데 이거 나가면은 2000명 정도 보셨을걸요 아마 재호는 저희 매드타운 멤버였던 재호는 저희 매드타운 멤버였던 재호는 시청자 수 분명히 한 15분 보고 계시는데 1500분 보고 계신다고 거짓말 치던데 나는 근데 거짓말 안하네 나는 근데 거짓말 안함 661명 근데 이거 나가면은 2000명 됨 근데 여기 좀 사람 많아서 슬슬 이제 가야 돼요 꺼야 돼요 이제 슬슬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? 횡단보도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앞에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만 제 다리를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 건너고 인사하고 이제 저희는 마무리 어 왜 이거 빠이빠이 뭐예요 지금 나가라는 건가요? 아 진짜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테러를 날리시는데 강태 같은 거 없나요 이거? 여러분 강태 없어요 강태? 애기 이름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어 어 어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언제 금방 빠른 시간에 봐요 누나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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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동생 형 친구들 친구들 어 어 좀 창피하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파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